정중실록 2권 정중 1년 7월 15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전 강릉 부사 이업의 집 소가 한꺼번에 송아지 두 마리를 낳았다. 정중실록 2권 정중 1년 7월 15일 개미 두 번째 기사 경상도 계림 이고의 종이 한 번에 아들 셋을 낳고 마리 망아지 두 마리를 낳았다. 안강현 이고의 종 마누리 한 번에 아들 셋을 낳고 마리 한꺼번에 망아지 두 마리를 낳았다. 정중실록 2권 정중 1년 7월 15일 개미 세 번째 기사 함량 화척의 처가 한 번에 아들 셋을 낳자 이에 대하여 성관에서 아뢰다. 성관을 시켜 옛글을 상고하게 하니 아뢰기를 한꺼번에 새 아들을 낳는 것은 태평세월을 주장한다고 하였고 어떤 데에는 3년이 지나지 않아 외국이 내조한다고 하였다. 정중실록 2권 정중 1년 7월 16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편치 못하였다. 정중실록 2권 정중 1년 7월 16일 갑신 두 번째 기사 도읍이 정해지지 못하였으므로 여러 공후를 보내어 태상전에 나아가 왕명을 품달하게 하였다. 정중실록 2권 정중 1년 7월 16일 갑신 두 세 번째 기사 유아도 해군 시 주살당한 사람들의 석공한 노비 중 도망 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처리 무진년에 주살당한 사람들의 석공한 노비 가운데 도망하였거나 물고하여 대신 세운 자들을 면제하라고 명하였다. 정중실록 2권 정중 1년 7월 17일 을유 첫 번째 기사 경상도 울주의 바닷물이 붉어서 피와 같았다. 관찰사가 보고한 것이다. 정중실록 2권 정중 1년 7월 19일 정해 첫 번째 기사 비가 크게 내렸는데 벼락과 천둥이 쳤다. 정중실록 2권 정중 1년 7월 19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여러 종친과 재상에 규명하여 태평관에서 김사영, 설장수, 하윤 등을 위하여 잔치하도록 하였다. 정중실록 2권 정중 1년 7월 19일 정해 세 번째 기사 남형하는 폐단을 막기 위하여 유사로 하여금 조사 보고하게 하였다. 근대에 남형하는 폐단을 근심하여 유사로 하여금 상량하여 신문하게 하였다. 정중실록 2권 정중 1년 7월 21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임금의 근강이 회복되었다. 정중실록 2권 정중 1년 7월 21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일본 사신의 부관인 중 10인을 인견하고 대장경판을 보내기로 약속하다. 일본 사자의 부관인 중 10인을 서쪽 양청에서 인견하였다. 10인이 예골하여 배사하니 저포, 마포 및 인삼과 호피, 표피 등의 물건을 하사하였다. 그리고 대장군과 의홍이 우리나라를 위하여 적을 멸한 것을 살해하고 또 대장경판을 청한 것에 대하여 대답하였다. 예전에 2번이 있었는데 1번은 나라 사람들이 인쇄한 것이고 1번은 해구가 불태워서 없어진 것이 많아 완전하지 못하다. 장차 유사를 시켜 완전히 보충하여 보낼 터이니 배를 준비하여 와서 실어가라. 정중실록 2권 정중 1년 7월 26일 가보 첫 번째 기사 형 혹성이 방수의 두 벼를 범하였다. 정중실록 2권 정중 1년 7월 26일 가보 두 번째 기사 서원군 한상경을 경기 좌도 도관찰축철사를 삼았다. 정중실록 2권 정중 1년 7월 29일 정유 첫 번째 기사 밤 4경에 부엉이가 수창궁 서남쪽에서 울었다. 정중실록 2권 정중 1년 8월 2일 기회 첫 번째 기사 부엉이가 공성에서 울었다. 정중실록 2권 정중 1년 8월 3일 경자 첫 번째 기사 방성이 금성을 범하였다. 정중실록 2권 정중 1년 8월 3일 경자 두 번째 기사 분경을 금하는 하교를 내리다. 왕은 이렇게 말하였다. 옛일을 상고하면 옛날 순임금이 용에게 명하기를 짐은 참수하는 말이 착한 사람의 일을 중상하여 짐의 백성들을 놀라게 하는 것을 미워한다고 하여 태평의 정치에 이르게 하였고 기자가 무왕에게 고하기를 백성은 음란한 붕당이 없고 벼스라치는 서로 비보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고 하여 충후한 풍속을 이루었으니 수천년이 내려와도 모두 상상할 수 있는 것이다. 고려의 말년에 이르러 기강이 해이하여져서 붕당을 서로 만들고 참수하기를 서로 좋아하여 군신을 이간시키고 곤륙을 상전하여 멸망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공경하여 생각하건대 우리 태상왕께서 천지 조종의 도움을 힘입어서 조선 사직의 기업을 창조하시고 과인에 이르러 어렵고 큰 일을 이어 지키니 어찌 모두 함께 새로워진 교화를 도모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남은 풍속이 끊어지지 않아서 사사로이 서로 비보하여 풍경을 일삼고 모여서 남을 참수하고 난을 선동하는 자가 많도다. 만일 중안법전을 써서 검령을 내리지 않으면 침륜의 참수와 부수의 호소가 마음대로 행하여져서 장차 반드시 우리의 맹호를 저해하고 우리의 종실을 의심하며 우리의 군신을 이간하는 데 이루고야 말 것이니 고려때보다 무엇이 나을 것이겠는가 지금으로부터 종실공후대신과 개국정사공신에서 백료서사에 이르기까지 각기 자기 직책에 이바지하여 서로 사활하지 말고 만일 원통하고 억울하여 고소할 것이 있거든 각기 그 아문이나 공해처에서 뵙고 진고하고 서로 은밀히 참수하고 흘뜰지 말라 어기는 자는 헌사에서 주객을 규찰하여 모두 먼 지방에 귀양보내어 종신토록 벼슬길에 나오지 못하게 하리라 무릇 족친 가운데 삼사촌과 각 절제사의 대소군가는 이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말을 만들고 이를 일으키는 것이 있으면 죄가 같을 것이다 만일 맡은 바 형조의 결사원이면 비록 삼사촌과 소속 절제사의 처소에라도 문병과 조상을 제외하고는 또한 사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어기는 자는 벌이 같을 것이다 공신의 경조와 영전은 이에서 제외된다 아 백관을 통솔하고 호령을 반포하는 것은 너희 묘당의 직임이니 나의 지극한 생각을 몸받아서 금영을 엄하게 행하여 고려의 풍속을 일변에 고치고 우나라 주나라의 정치를 만회하여 조선 억만년의 기업을 연구토록 하라 이때 여러 공우가 각각 군사를 가지고 있어 사활하는 것이 풍속을 이루어 서로 참수하고 홀뜻었기 때문에 이러한 교수를 내린 것이다 분경은 염관운동, 벼슬을 얻기 위하여 권세 있는 집을 분주하게 찾아다니던 일이고 조선조 때 와서 분경검지법을 법제화하였다 용은 순임금 신하이고 무왕은 주나라 임금 문왕의 아들이다 이름은 바리고 여상을 태사로 삼아 아우 주공단과 더불어 은나라의 주왕을 토불하고 주왕조를 창건하였다 사알은 총회를 받는 신하나 비번이 임금에게 사적으로 청탁을 행하는 일을 청알을 말한다 정종실록 2권 정종 1년 8월 3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좌정성 조순이 전을 울려 사직을 빈이 윤허하지 않았다 전문은 대략 이려하였다 신은 들으니 성만에 그치지 않은 것은 소화가 스스로 욕을 부르는 것이고 유후에 봉하는 것을 족하게 안 것은 장량이 스스로 보존한 것입니다 신이 태상왕을 만나고부터 전하를 섬기기에 이르기까지 성만이 극진함에 몸둘 곳이 없었습니다 깊이 소화로 경계를 삼고 장량으로 법을 삼아 지극한 정회를 다해 우르르 천총을 더럽힙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이 일찍이 학문의 뜻을 두어 대강 경사를 섭렵하고 처음으로 현령을 섬겨 유약을 모셨는데 중간에 비운을 당하여 장차 종신을 기약하지 못할 듯 하였습니다 태상께서 한 번 보시고 구명같이 여기어 불차로 대접하셨습니다 신을 최질중에 기복하여 헌사의 장에 두시니 신이 이로 말미암아 감격하여 알면 말하지 않는 바가 없었고 태상께서 널리 포용하여 말하면 좋지 않은 바가 없었습니다 혁연히 분발하여 정성을 가다듬어 다스리기를 도모해서 공도를 밝게 펴고 무너진 기강을 진작하였습니다 사전을 개혁하여 백성의 생활을 능력히 하고 위성을 내쫓아 왕씨를 다시 세웠는데 하늘이 화를 풀지 아니하여 왕씨가 혼미하고 간신들이 틈을 얽어서 태상의 광복하신 공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끓여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태상을 가리켜 권세가 중하다 하고 신 등을 지목하여 붕당이라 하여 대간을 사주하여 신 등을 모살하고 곧 태상을 도모하려 하였습니다 하늘이 태상을 도와서 제공들이 의거를 분발하여 흉도가 와야되고 신도 또한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에 천명과 인심이 이미 왕실을 떠나고 구가와 옥송이 모두 태상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태상께서 잠조의 덕을 쌓으시어 밝게 하늘에 이르게 해서 하늘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신이 어찌 그 사이에 뜰글만한 힘이 있었겠습니까 큰일이 겨우 정하여 지니 태제의 높은 자리에 앉게 하고 식읍을 봉하여 주시어 이름이 개국공신의 첫째가 되고 상사가 그만이나 되었습니다 태상께서 저를 살리시고 귀하게 하시어 난 익 지덕이 하늘에 닿고 땅에 서립니다 말을 하면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신은 정도전 남은과 결탁하여 요동을 치자고 깨하여 한몸에 화를 면하여 면하라 하였습니다 신이 이때 와병 중에 있었는데 태상께서 두 사람을 보내어 신에게 물으셨습니다 신이 병을 무릅쓰고 기운을 내어 천문에 배웠고 어리석은 충정을 분발하여 천의를 돌이키고 간사한 꾀가 드디어 저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과 신사에 시기하고 틈이 생겨 형세가 서로 용납되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는 길 가는 사람도 아는 바입니다 태상께서 병환이 나서 오래 끊은 때를 당하여 오직 이 두 사람만은 그 욕망을 이루고자 하여 어린 을자를 세우기를 탐하였습니다 외관 뇌괴가 이미 이루어져서 화가 조숙에 있었는데 다행히 천지 조종에 몰래 돕는 힘을 입어서 제공과 부마가 먼저 의구를 일으켜 흉한 무리가 복주되고 나라의 운수가 다시 안정되었습니다 전하께서 신을 공신의 상렬에 뽑아두시어 사나의 맹세를 주시고 운대에 그 그림을 그리고 상사가 더욱 지극하였으니 덕이 지극히 우악하였습니다 유언이 잇따라 생겨 여러 사람의 청문을 현혹하게 대멸에 미쳐서 신 조준이 운월하여 부호를 기다릴 뿐이었더니 전하께서 신의 어리섭고 고든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신의 무지함을 살피시와 천안이 참측하고 침묵하시어 현연이 눈물을 흘리셔서 뇌정 아래에 재생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신은 이때 전하가 계신 것만 알고 신의 한 몸이 있는 것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신의 경경한 마음은 천지귀신이 함께 조림하는 바입니다 일에 있어 어려운 것을 피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직책을 받들어서 죽은 뒤에야만 이것이 신이 태산께 보답하고 전하께 충성하는 직분입니다 그러나 신은 성품이 본래 노둔하고 배우지 못해 무식하여 도리에 어둡습니다 마음에는 간절하나 세상을 돕고 백성을 윤택하게 하는 도리는 그 요령을 알지 못합니다 올해 논사의 자리에 있었으나 일찍이 보필의 도움이 없었습니다 근자의 꼬리별이 견책이 보이고 산의 돌이 무너지고 묻가마귀가 밤에 울고 하는 것이 모두 어리석은 신이 올해 어진 사람의 길을 막아서 섭리를 자라 하지 못한 소치입니다 주역의 말하기를 나가는 것만 알고 물러가는 것은 알지 못한다 하였고 서전의 말하기를 신하는 총애와 이록으로 성공에 처하지 말라 하였고 전의 말하기를 족한 것을 알면 욕되지 않고 그만두는 것을 알면 위탈 그만두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은 성연의 격언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 신에게 봉한 시급을 없으시고 신에게 정성의 직책을 해면하시어 신으로 하여금 성화 가운데 한가롭게 논의며 견마이 남은 해를 보존하게 하시면 신이 살아서는 화봉의 축수를 본받고 죽어서는 결초의 보은을 기약하겠습니다 신이 전을 보기 전에 도성지 이문하에게 이르기를 어제 꿈에 조준이 나를 보고 공민왕 이래로 벼슬하여 온 노고를 스스로 말하고 정성을 사면하기를 빌었다 하였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문하가 조우준의 전문을 펴서 읽으니 임금이 탄식하여 말하기를 내가 덕이 없어 이 큰 기업을 이어받아 훈신의 협찬과 보필의 힘이 비워서 태평시대에 이를까 바라했는데 어찌하여 사면하기를 급히 비는가 하고 우승지 이숙을 시켜 윤화하지 않는 비답을 가지고 조준의 집에 이르러 위로하여 유시하였는데 대략 이르하였다 경은 타고난 바탕이 영위하고 지식과 도량이 매우 깊다 우리 태상왕을 만나 충성을 다하여 보좌해서 만세의 큰 기업을 창근하니 국가에서 힘을 입어 평안해졌고 생명이 의지하여 명을 부지하였다 불행하게도 간신히 소장에 엎드려 있어 화가 불척한 지경이 있었는데 경이 대의에 의하여 계책을 결정해서 종시를 협보하고 과궁을 추대하여 적서의 분수를 정해서 사직을 반석같이 굳게 하고 백성들을 암석에 편안한 곳에 두었다 경의 공은 마땅히 대려로 명세하여야 하고 경의 덕은 마땅히 묘당의 엇듬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상상의 직임을 주고 승평의 정치에 이르기를 기약하니 사퇴하고 청탁하는 말은 듣고자 하는 바가 아니다 또 내가 어제 꿈에 경의 사직하기를 구하기에 내가 위로하고 건면하여 허락하지 않았는데 아침에 경의 글이 마침 이르렀다 아 임금은 원수요 신하는 고갱이니 한몸이 되어 서로 의지하여 정치를 이루는 것이다 진시로 충성으로 서로 느끼고 성기로서 서로 응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경의 마음이 있는데 내가 문득 꿈꿀 수 있겠는가 지금부터 경은 성만한 것으로 경계를 삼고 나는 보존하는 것으로 급한 것을 삼으면 거의 군신이 각각 그 도리를 다하고 또한 후세에 창사가 있을 것이다 근자에 하늘이 이변을 보이고 땅이 제의를 보이는 것은 모두 부득이 부른 것이지 경은 마땅히 나를 도와서 변을 없애는 방도를 구할 것이오 물러가기를 구하여 나를 슬프게 할 것이 아니다 아직 그 주기를 편안히 하여 나의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 조준히 읽고서 감격하여 울었다 성만은 성하고 참 즉 재상의 주기를 말한다 소화는 한나라 고조의 공신 강소성 출신 군량의 보급에 큰 공을 세우고 진나라의 번거로운 법을 폐지하고 율구장을 실시하였다 장량 한신과 더불어 한나라 창업의 삼거리다 장량은 한나라 고조의 명신 자는 자방 한나라의 세족으로 유방을 도와 천하를 통일하였다 뒤에 유후에 봉화해졌으나 은거생활을 하였다 현능은 공민왕이고 위성은 우왕 창왕을 말하고 왕신은 공양왕을 말하고 운대는 후한대 궁중의 높이 사안대를 말하고 한나라 명제가 영평 3년에 광무제의 공신 28인을 그려 이곳에 봉환하였다 화봉은 화봉의 축수는 요나라 임금이 화봉 지금의 용계현 서북지방을 순행하였을 때 성인은 수하시고 성인은 부하시고 성인은 다남하시라 축복하였다는 고사에서 화봉삼축이라 한다 결초보호는 죽어서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 좌전에 의하면 위무자의 아들 위가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서모를 순사시키지 않고 재원을 시켰는데 그 후 상엄터에서 위가가 진나라 역사 두해와 맞싸울 때 서모의 아버지 혼이 나타나서 풀을 잡아매어 두해로 하여금 넘어져 쓰러지게 하여 위가가 생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고사이다 소장 임금과 신하가 조회하는 곳에 세우는 병풍이다 대련은 황하가 띠같이 되고 태산이 숫돌같이 되도록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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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